제파경기 5장 2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르스가 아니라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왜냐하면 주님을 도우로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명령한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힘을 보태야 되는데 뒤로 싹 빠진 거예요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23절은 이 메로스는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지금 그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왜 구절이 안 나와요 어디서 지금 메로스라는 이 성읍은 없어졌어요 이름 자체부터도요 그다음에 서로 대조가 되는 구절이 바로 24절 여기는 저주를 받았는데 메로스는 복을 받은 여인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바로 야엘이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로스는 주의 천사가 저주한 성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저주받았나요? 주님을 도와 용사들을 대적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의 이후에 성경에서 이는 이 메로스라는 성읍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이래야 될 텐데 뒤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딱 배치돼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혼자 뒤로 빠져가지고 후방에 와서 모자도 안 쓰고 횃바람 불면서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함께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 일에 관해서 동참을 안 한다 기도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려요 이 메로스라는 성읍과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예언적으로 보면 이 메로스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대활란 때 무너지는 바벨론 큰 바벨론이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고 한 그거의 한 모형이에요 하나 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바벨론 도성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도성이죠 지금 바티칸 있죠? 로마카도리 그게 이제 대활란 때 땅이 갈라지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바티칸 로마에 가보면 그 주변에 장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술, 유리, 공예품들도 팔아먹고 장사들이 그 바티칸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한번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오므로 또 교황 한번 어떻게 볼 수 없을까 해서 큰 마음 먹고 외국에서 짐 싸들고 그 근처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건도 많이 사게 되죠 여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바티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성당들 있잖아요 옛날 몇백 년 됐잖아요 건축이 오래돼서 돌로 져가지고 말이죠 몇백 년 돼도 아직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50년, 30, 40년 되면 무너져 버리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최초의 서울의 시형 아파트 와우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전체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사람들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부실공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건축을 하면 말이죠 적어도 100년 이상은 콘크리트를 시맨과 돌, 자갈을 또 모래 이걸 잘 규정대로 배합해가지고 딱 지면 100년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들 30년만 지나면 재건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몇백 년 된 성당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야 신비롭다 어떻게 그 당시에 저런 조각품들을 만들고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엄청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게 끝난 거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장면이 영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바빌로는 저주받은 도성인 반면에 복받은 도성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사는 도성 예루살렘, 그것인 것입니다 그 형격한 대조를 이루죠 모든 인생의 삶에는 이 형격한 대조를 이루는 두 집단이라든지 그러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아주 융소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쌓은 그 믿음 또 영원히 거주할 도성 새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그 얘기죠 복받은 도성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엘은 어떻습니까? 재림 때 저 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그리스도인 신부의 모형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저 그리스도인 모형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저 그리스도인 모형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에러 6장 10절에 보면 신부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나와요 깃발을 든 여인 이게 바로 주님과 재림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려오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사와 싸우러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군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군대처럼 위험 있는 여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보다도 복을 확신 더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 카도리그에서는 마리아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마리아에게 어떻게 가까이 좀 갈 수 없을까? 마리아하고 친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야 이 사람 잘 봐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옛날에 무슨 왕의 어머니가 있으면 말이죠 막강했죠 왕한테 왕이 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불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역자도 대비가 말이죠 좀 살려줘라 왕한테 얘기하면 할 수 없이 듣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보다도 누가 보금 1장 28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 복받은 자로다 이러니까 마리아는 엄청 복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마리아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그 몸의 일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보다 더 복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보금 11장 27, 28절에서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처시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을 낳은 어머니 정말 복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이에요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로마 카돌이게 들으면 까무러치죠 칼날 소리한다 마리아 마리아가 어떤 분인데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마리아보다 당신이 복되다니 저주받을 소리라고 왜 그럴까요?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신부들은 교황을 비롯해서 신부들은 전부가 무식해요 왜 무식한가?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교리를 성당에서 전파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행위들 바벨론 사제들이 했던 행위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자신들이 마침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고해성사로 또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자 여기 25절 보겠습니다 재판관계 5장 25절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져 쓰러져 누워도다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졌으며 그가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잔인한 여인 이 사람은 종신형을 하든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러겠죠? 이 여자가 말이죠 그 장군이 자고 있더라도 만약에 이거 두드리다 옆으로 빗나가가지고 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리고 그 일꾼들이 쓰는 그 큰 쇠 망치예요 그 큰 텐트에다가 장막에다 하는 못이 망할 거 아니에요 쇠 그걸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이걸 쳐서 딱 한 번에 쳤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목숨 걸고 한 거죠 장강강기 4장 19절에 야엘이 접부대를 열었다고 했어요 우유지 우유 우유를 포함한 사람의 젖이 아니라 소의 젖이 양이나 소의 젖이 열어서 마실 것을 주었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에 이것은 귀한 그릇에 내온 버터 즉 버터 우유 약간 은고가 덜 되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유에서 지방을 빼버린 게 버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굳혀서 만든 게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설명하는 거죠 재판관계 4장 19절에서도 하고 5장 25절에서도 또 설명하고 또 그거에 관해서 자세히 버터 우유인 것처럼 버터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히브리의 문학의 그러한 장치라고 얘기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기록된 거 보면 성경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그 꿈을 파라오께서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미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리이다 파라오가 꿈을 두 번 꼈다 한 번은 풍년이 드는 꿈 하나는 흉년이 드는 꿈 이런 꿈을 겹치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토의 생애에 관해서 보금서가 네 개 아니에요 마태마감과 요한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또 조명하는 방법이나 방향도 틀리고 약간씩 그렇게 네 번 반복 기술을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더 세부 사항들을 가리켜준다 예를 들어서 마태보금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보금에서는 나와 있고 마가보금에서도 안 나온 건 누구나 요한보금에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면서도 강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빠진 것도 하나씩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합쳤을 때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가리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겹쳐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휴거다 그러면 한 번만 하나요 지옥이다면 한 번만 아냐 구조를 여러 번 인용해서 하되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때요 범위를 넓히는 거죠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계 5장 26절에서 나온 그러한 것을 재판관계 4장 21절에 또 기록했다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 그러니까 앞에는 그 일꾼의 큰 망치라든지 이런 게 없다 오른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더 여기 와서는 보강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다 합쳐보면 그 여자가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지 자세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배우셨다 그럼 다음에 또 그 얘기가 나온다 하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없던 것들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구절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야일은 시스라의 머리를 땅에 못 박고 나서 그의 머리를 잘라내야죠 그것은 다윗이 골리아스를 쓰러트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골리아시 적그리스도의 표죠 여기 곧 뒤에 사무엘상 여기 실견 오시고 사무엘상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49절 사무엘상 17장 49절로 51절에 보면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타인의 골리아시죠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 시스라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죽는다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니 그 필리스타인들을 처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타인의 위에 서서 그의 칼을 뽑은 거죠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 목을 베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하나님께서는 골리아시 나와서 그렇게 설치고 그럴 때 말이죠 막 벌벌벌벌 이스라엘이 떠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돌격을 해오면 이제 우린 다 죽는구나 전부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인도 아닌 목동인 다윗을 부르셔서 거기 보내서 또 어떻게 물매를 가지고 갔어 거기에 자기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평소에 주님께서 자기를 목자로 써주셔서 양들을 보호하듯이 한 방에 사자들을 쳐서 죽인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한 방에 끝난 전쟁의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출하는 것은 말이죠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현명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업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시스라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죠 둘 다 저크리스도의 예편이 자 재판관계 5장 27절로 갑니다 27절 하면 그러자 기도원이 그의 아니 아니 5장 27절 5장 27절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또다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져 쓰러졌으며 그가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똑같은 문체로 기록했죠 골리아치 죽는 장면과 거의 유사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열거해서 아주 강조한 것이죠 28절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을 길을 어찌하여 그의 병고가 그처럼 오랫동안 오는고 어찌하여 그의 병고가 병고바퀴가 더디 구두는고 어머니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장군의 어머니지만 이제 왜 이렇게 안 오지 시스라의 모친의 얘기로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내 아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28절은 내 아들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군대 갈 때 부모는 어머니는 어때요 펑펑 울죠 보는 데서는 잘 안 울어도 뒤에 와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죠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어머니는 가장 애타워 보고 싶어합니다 그 아들도 군대 갔으면 남자가 그때 가장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군대 가서 훈련병 때예요 고참이 되면 아니고 훈련병 때 그러면 어머니만 보고 싶은 거야 애인 생각도 별로 안 나요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머니 속을 새기고 어머니에게 맨날 잔소리 듣고 이랬는데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욕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죠 그때 그래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군대 가면 아들도 어머니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이 뭐냐면 성인이 되는 물론 그 전에 이미 성인이 됐지만 나이상 실제 완전히 떨어져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게 바로 이 군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군대 고생을 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지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안전하게 사고 안 나기 위해서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애인한테도 편지 쓰고 어머니한테도 편지 쓰고 이렇게 사진도 애인 어머니 사진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정서가 너무 메마르면 어떻게 해요 갈급하고 그러면 사람이 실수하거나 사고를 해요 왜냐하면 총을 갖고 있거든요 수료탄도 있고 사고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잘 넘어가게 해주는 그러한 지휘관들이 아주 훌륭한 지휘관이에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니들 하는 식으로 놔둬라 이놈들 말이야 명령을 지켜야지 하고 막 뚜디렷하고 기압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살하고 탈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휘자들이 쫙 감독해서 누가 졸벽을 하는데 고참들이 나쁘게 괴롭게 만드는가 이걸 잘 감독해서 그걸 잡아내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잡버리고 이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대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싸움은 지는 거예요 전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아들이 군대 전쟁터에 나가는데 왜 안 오는가 하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 모르고 죽은 줄 모르고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면 7, 80%는 죽는 거예요 살을 확률이 적은 거예요 전쟁이 나면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다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8, 90%는 거의 다 죽으니까요 왜냐하면 서로 죽이니까 실수해도 죽고 내가 실수해서 죽기도 하고 적에게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전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폭탄 같은 걸 장진해야 되는데 그냥 터져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크레모아라든지 무슨 이런 거 죽는 게 다 반사야 그럼 죽으면 어떻게 그냥 개돼지처럼 차에다 실어가지고 후송시켜서 그럼 어떻게 그 죽는데 거기서 울고불고 전쟁하는데 못해요 그냥 바로 처리하고 그냥 하는 거지 나중에 국민 묘지에 가고 연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 다 주위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그래서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었는데 죽었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이런 것이에요 자식 생각이죠 외국에 유학 보내거나 그래도 마찬가지 부모는 계속 자녀들 생각 나이가 들어도 우리 특히 한국은 말이죠 시집 장가 가도 이게 속색이야 돈 달라고 그러고 뭐하고 말이죠 전부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그러기죠 그래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성인이 되면 벌써 손놔버리고 알아서 자기가 길을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겠죠 훈련을 해야죠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돼요 제 28절에 보면 창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슈거와 관계가 있죠 솔로몬의 노래 2장 찾지 마시고 2장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로 나 어린 사정 갓나니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 도다 주님께서 우리가 휴고될 때 딱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약탈품으로 채색옷 수놓은 채색옷 이렇게 29절 보세요 그녀의 현명한 시녀들이 그에게 대답하였으며 정령 그녀가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하였으려 그들이 전략 약탈물을 나누지 못하였으려 각자 한두 처녀를 얻었으니 시스라는 약탈품으로 채색옷 수놓은 채색옷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을 받았으리라 그것들은 전리품을 취한 자들의 목에 어울리지 않으려 하였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어머니가 자기 장군 자식이 전쟁터에 나는데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많이 입고 많이 좋은 채색옷을 다 뺏어 가지고 입고 북이 아주 승리해 가지고 귀향하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상상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거니까 부모가 바라는 거니까 그러나 세상의 일은 바람대로 되지 않죠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어머니는 그렇게 바랬는데 죽어서 돌아오래요 죽어서 31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즉 바랏과 시시라의 싸움은 지금 현재 이 당시 역사적으로 이 일만이 아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다 시를 껴놓으시고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주님의 원수들을 아주 잔인하게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못살게 굴거나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한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꼭 정리하신다 여기 10절에 보면 주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시혼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그렇죠? 천년한국 때 배교하며 원수들 다 멸해버리신다 능력의 막대기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고룩한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에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밀키 세대계 계열의 딸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리라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박살낸 것이지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오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라 이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심차하게 솟는 태양이 되게 하소서 주의 원수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아주 박살내버리시고 다 아주 비참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심차게 솟아오르는 태양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째? 재림 때 성취되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 말라키 4장 2절 한번 찾아 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키 말라키 4장 2절 3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탕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내가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리니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오신다고 얘기죠 그리고 악인들은 그의 발밑에 전부 밟히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꼭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저주받을 도성과 복받은 여인 야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차게 솟아오는 태양같이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주 멸망으로 향하도록 다 이렇게 짓밟아 버리시는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얘기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교리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육신적인 현재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을 모면하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은 잠깐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장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복음 5장 28절에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들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성원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선과 악에 관해서 주님은 완전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재판관계 5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계 3장 31절에도 보면 운니엘이 그 땅이 40년간 안식하였으며 크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40년이 많이 나와 그리고 이제 보면 오늘날 그 땅이 40년간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독립해서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안식하고 있나요 편안해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어때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PA 과거에는 PA로라고 했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거기하고 싸우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맨날 돌팔매자 하면 경찰로 출동하고 또 한쪽에서 총을 쏘면 이쪽에서 몇 배로 쏘고 이런 일이 있고 주변에 이집트하고도 마찬가지고 시리아 레바논 다 마찬가지 아랍제국들하고 뿐만 아니라 이라는 뭐예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항시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다 돼있다 아직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를 말씀하는 거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들의 땅을 데리고 오셨는데도 아직까지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회복돼야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이에요 그 회복이 언제 되느냐 대환란 때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토를 받아들인다 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 아 우리가 몰랐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겠죠 회개하겠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토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안식을 주실 때까지 거기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거는 끊임없어요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계 5장은 바로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권세를 잠든 것 그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자 이와 같이 40과 7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7과 40이 여러 번 나타나는 현상이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뭐예요? 다니엘의 70주의 연수죠 대활란 7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7년간 시험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40일은 또 40일은 뭐예요? 시험의 기간 40분 모세의 40일간 밤낮을 신해산에서 금식했죠 율법을 받기 위해서 골리아스는 뭐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나와봐라 나와봐라 하고 말이죠 겁줬어요 예수 그리토께서도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시며 시험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배교 다음에 징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돌아서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았으면 구원 받죠? 구원해 주시죠 주님께서 구원해 주면 또 조금 있다가 느슨해져서 또 배교해 버려요 이게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얘기죠 한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한 사이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40년간 안식했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죄지니까 주님께서 7년간 미대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대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작물들 또 짐승들 가축들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재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후손들처럼 미대인들도 아브라함의 거절된 아들들과 연관이 있죠 이 미대인들은 아멜렉들과 동방의 자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죠 이삭의 거절된 아들에서의 손자의 후손들이에요 미대인 아멜렉은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다 합세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후방된 민족들로 추방된 그러한 민족들을 귀합한 연합군을 이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2절 보세요 6장 2절 미대인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대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수물꽃과 토굴과 요새를 만들어 토굴로 들어간 거예요 도망간 거지 이스라엘이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연합군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양이나 소나 낙이도 남겨두지 아니하여 다 뺏어간 거예요 재산을 먹을 게 없어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어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불을 짓다 또 불을 짓는 거예요 잘해주면 말이죠 돌아서서 죄 짓고 그러면 또 불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모슬렘들이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카나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정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는 이 여정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정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여정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거기 살았다고 거기 땅이 지들 게 아니라 이제 절대 거기 땅은 너희들은 못 갖는다 이삭의 후손들을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슬람 교도든 아랍인이든 팔레스타인이라도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그 약한 나라를 왜 공격하냐 이러지만 아니 수가 더 많고 무기도 더 많고 한데 다른 아랍사람들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터 나온 그 열두 집하에게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속한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말이죠 교황의 땅이나 무슨 카토릭 땅이나 그리스 종교 교도리들이나 기독교들이나 이런 사람 또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 땅이 아니라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은 거기서 살지 않고 세유리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은 말이죠 완전히 유대인들의 땅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물리적인 시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땅 주인께서 땅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 땅은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약속돼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전투력이 막하고 핵무기를 다 사용하고 중성자탄 수소폭탄을 다 사용해도 그걸 점령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동굴이 산채되는데 현재도 반공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동굴이 많습니다 로켓 폭격이나 이란의 핵공격에 대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하 빵카로 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미대인들이 메뚜기 떼처럼 왔다고요 여러분 펄벅에 이런 돼지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말이죠 전체 곡식을 다 깔아먹고 아주 가지도 안 남기고 싹 깔아먹는 게 메뚜기거든요 그 떼 무섭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메뚜기 떼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하고 다 와서 뜯어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아주 자기들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동굴에 가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풀뿌리케 먹고 있다 이 연합군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이스라엘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완란 때는 유대인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저크리스도 군산은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동방이면 말이죠 여기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와 아락국과 합세해서 그 유엔군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10편 83편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멸살시켜버리자 마귀들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절되나요? 천만의 말씀 멸절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세상이 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길 것 같이 천만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또 앞으로 대활란이라든지 주님의 재림 때 있을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구약에 이런 다 예시해 놓으셔서 풍성한 지식을 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의 손에 놓고 보는 것과 같이 모두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